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일반 가정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쌈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smr로 촬영을 할 거라서 지금부터 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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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에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고 같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요 아내가 정중않은 야채도 추억을鉤 Kirch 아내가 정중않은 야채의 중저계와 양채는 가족들에게 Judah 여보, 마트에서 봄동 샀잖아, 근데 아까 씻는데 봉지를 잘 뜯었거든. 근데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들어있었어. 봄동을? 어, 한 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맛있다 달아. 야채가 달아.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안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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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 먹어도 맛있어? 응 김 먹어도 맛있어? 그냥 막 사먹는게 진짜 맛있다 노란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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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응 내가 초등학교 때 발명한 쌈 김쌈 상추쌈이도 맛있어 조미김도 맛있고 생김도 맛있어 그냥 먹어야지 이거는 라이브 하나 둘 엄마 둘 둘 둘 둘 그리고 이 면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먹자? 아 욕심을 하나 가져 밥 빼도 먹으려고 달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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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런걸로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걸로 이뻐서 그래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먹으라고? 그렇게 먹을거라고? 아니야 먹던 대로 먹고 맛있게 leneolution 곳에서 먹던 대로 먹으러 가는게 빛대로 먹는게ب 돈을 먹는데 그리고 날이 미치고 팽이버섯 저는 번쭈어 먹으면 더 맛있게 전화가 웃겨요 그래서 이게 완전 랩랩랩입니다 정말 맛있게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죠 너무 맛있어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냥 계란 드라이도 할걸. 그지? 괜찮네요 나랑. 맛있는 것 같아요 한참이 좀 더 굳히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먹고싶어요 잠시 먹으면 좋겠어요 그는 너무 좋겠어요 너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밥 좀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밥 밥 밥 만대야가 다 먹어요 초대형 쌈이 되겠어요 닭고나라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사먹으니까 배 진짜 부르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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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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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